스포츠웨어 브랜드 전세계 매출액 탑 10 어떤 브랜드들이 있는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 채널 고정 10위 리보 18억 달러 9위 컬럼비아 25억 달러 8위 힐라 26억 달러 7위 아식스 32억 달러 6위 룰루레몬 33억 달러 5위 뉴발란스 41억 달러 4위 언더아머 45억 달러 3위 퓨마 62억 달러 2위 아디다스 235억 달러 1위 나이키 445억 달러 1964년 미국에서 설립된 나이키는 2021년 445억 달러의 매출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이는 전년 대비 19%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10대에서 60대 70대까지 나이키 브랜드 안 갖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하나는 꼭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스포츠웨어 브랜드 전세계 매출 탑 10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영상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 된다탕 감사합니다 안녕